가야라는 곡 먼저 들려 드릴게요 수고를 한다고 내 딸이 꼬아 빠지겠다고 저 날이 왔는 거라고 규모에 맞아 중요해 이 딸이 웃으면 나를 사게 하니 아무 손 없던 저를 쳐봐 It's nothing left forever 내 맘에 물을 사는 쳐봐 It's nothing left forever I don't know 전부 다 다 봤어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나의 꿈이 있어 You feel like hell 늦을 것 같아 컵퓨터 너도 내 심장 나의 꿈이 있어 수채는 시간이 시간은 자리 나 안 보고 싶으니 너는 안 자른 거니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내가 왜 유지 말은 왜 하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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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 저희 멤버 소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저희 스웨이의 막내 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 지금 다 초등학생들이죠? 거의 초등학생 공부를 해보세요 잘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있어요? 초등학생도 있어요? 초등학생이 맞아요 이럴 수 많아요? 초등학생분들이 많으니까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콩 황홉한 옷을 입은 예쁜 아기골 옥에다 너를 바라나는 삶 작은 소망에 희여하지 안녕하세요. 걸스의 서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. 저는 걸스의 매력덩어리 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걸스의 민아입니다 민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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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스의 지혜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인사도 순수하겠죠? 네 저희가 순수해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저희한테 순수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아, 그런가요 뭘까요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네, 저희 걸스의는 반짝반짝을 신나게 함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, 앞으로 저희 걸스의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뵈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예뻐해 주세요 지금까지 카라테였습니다 예뻐해 주세요